역대하 6장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집화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오 네 허리에서 나올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선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괴를 두었노라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재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다섯 규빗이오 너비가 다섯 규빗이오 높이가 세 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은 이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붙어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고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고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재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고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며하마 하늘이 다치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미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여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죽게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여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이를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해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하는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괴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군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역대하 7장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해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재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재물이 소가 2만 2천마리오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의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이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이도왕이 레이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재에 기름을 들였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노재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의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국강까지에 온 이스라엘의 심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이어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냄에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익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윤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리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윤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역대하 8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마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마스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핫족속과 아모리족속과 브리스족속과 히위족속과 여부스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여권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됩니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위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위세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괴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재단 위에 여호와께 번절을 들이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일련의 세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들였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위세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여를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여를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위시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이래든지 무슨 이래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없이 끝난이라 그때의 솔로몬이 애돔땅의 바닷가 에시온 개벨과 엘로세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냄에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러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솔로몬 왕이 명령한 바를 보냄에 이르렀다 솔로몬 왕이 명령한 바를 보냄에 이르렀다